자동을 잘 두는 사람은 상대가 끊어졌을 때 생각한다고 해요. 상대가 끊어졌을 때? 네, 상대가 끊어왔을 때. 아, 끊어왔을 때. 돌이 끊어지면 항상, 자, 봐요. 둘 중에 무슨 돌이 위험해요? 흙이. 이 돌이 위험해요? 이 돌이 위험해요? 얘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움직여봐요. 자, 근데 돌이 단수 치지 말라고 했죠? 그냥 한번 움직여봐요. 네, 그렇죠. 이쪽으로 가면 왜 나쁘다? 여기 1단이랑 가까우신 거예요. 1선 가까우신 거예요. 자, 그래요. 자, 그러면 여기 늘게 되면 백이, 백도, 이 돌과 이 돌 중에 이쪽이 이게 가까운, 이게 늘게 되잖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 돌을 어떻게 잡죠? 아, 여기요. 자, 그럼 이제 잡아 볼 겁니다. 어, 이것은? 조금 전 조국 커플도 배웠던 기술이죠? 기억나시나요? 이게, 이런 건 뭐라 그래요, 지금? 축. 오. 막, 축 모식인데. 축 모식인데. 축 모식인데. 네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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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slipp footsteps amo요? 잘했어. 잘했어요. iant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